이번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너무 많지, 나 좋아하는 사람 이재명 이번 2월달에 좀 큰 구비라고 하셨는데 잘 넘겼지, 잘 넘기셨어 잘 넘기셨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? 난 잘 넘겼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아무 소리 없이 잘 넘긴 건 아니잖아 그쵸 내가 나를 잘못해서 나를 욕하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해봤지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내 와이프를 욕하는 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나한테 욕하는 건 내가 견딜 수 있겠지만 내 사람, 내 식구들한테 그렇잖아? 근데 카드 그거 쓴 거 가지고 물론 100원짜리, 1000원짜도 공적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 근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 뭐 다른 의원들 그 사람들은 안 썼을까? 그렇잖아? 하물며 우리들도 우리 용군대 김대표나 나나 서로들 운전하잖아 60km 도로에 뻥 뚫려 있고 카메라 없으면 우리 배까지도 달리잖아 더 잘 달리잖아 그잖아? 우리도 매일같이 위법을 해 그러면서 적발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그게 치졸하게 그거 뭐야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 10만원인가 6만원인가 얼마야 그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검찰에서 부르고 어쩌고 카메라들 앞에 그래도 한 집권 야당에 당대표의 와이프를 그런 데다 세우는 그런 옹졸한 짓을 하는 게 그래, 그거 썼으니까 잘못됐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치졸하게 이런 부분까지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함인 게 아니라 더 도와주는 격이니까 고맙기도 해 한편은 그잖아 1억을 쓰고 디올팩을 받고 이런 거는 괜찮고 이게 어떻게 그 정도 썼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쉬운 말로 남편이 도지사였으니까 남편만 해야 돼? 도지사 와이프로 있으면서 난 그렇게도 봐 또 다른 쪽에 시민들 시민대표들 아파트에도 동대표들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 만나서 차 한잔 살 수도 있는 거고 밥 한번 살 수도 있는 거야 내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물론 그럼 그냥 1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 뭐 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7만 8천원인데요 7만 8천원이요? 아 진짜 7만 8천원이면 소고기 부근 값이니? 아 그거 가지고 진짜 5만 6천원 그때 근데 정말 이렇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2호를 잘 넘기셔서 난 4월까지 기대가 돼 거기에 또 음 정말 조국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조력자 같은 동업자 같은 셋 또 만났고 그래서 난 크게 잘 될 거라고 봐 아무튼 잘 견디셨어 칼도 맞고 마누라 그렇게 그냥 불려 다니고 참 모진 풍파를 아마 최고의 풍파를 겪지 않는 역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난 대통령 된다며 난 대통령 될 거라고 봐 안 되면 나 용군에서 쫓겨나겠다 기도 가야죠 기도해야 돼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